안녕하세요 뭐예요? 크라우산도 푸르몬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청포도 제주도 제주도 가자 순장님, 영어 공부하시네요? 응 요즘엔 영어가 기본이지 뭐라고 쓰신 거예요? 이거 몰라? 지저스 순장님 뭐해? 노래 듣고 있어요 무슨 노래 너 무슨 재주도 듣냐? 재주도? 재주도? 아멘 지야 순장님 또 재주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? 저 이제 안 들을 거예요 그래? 그러면 이제 네 주도로 해봐 제주도로요 이제 안 들을 거예요 또 재주도에 바로 잘생겼낼 거예요 그럼 아까